누나 오세요. 네. 소윤아. 아니, 고기가 육즙이 살아있어. 어디 고기를 한번. 야, 소윤아 좀 먹어. 고기 너무 맛있다. 음. 고기 진짜 잘 구웠는데 누가 구웠어? 저 밖에서 셰프들이 보더라고요. 셰프님이요? 셰프님이 오셨어요? 셰프님을 모셔왔어? 이야. 음. 맛있지, 맛있지? 그런데 형, 형 여기 저기 신발 벗고 들어오셔. 신발 벗고 들어오셔. 야, 나 여기 신발 숨겨 들어왔는데. 형, 형 진짜 방으로 신고는 아니지? 오빠 신발이 없어. 여기 신발 신구나. 소윤 누나 여기까지 돌렸다가 형 발보고 다시 벗고 들어줬. 여기 맨발로 가야 되겠지? 어? 신발 다 벗으셨나? 신발. 이거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. 형. 그게 아니라 여기 사패트 깔려있고. 그런데 형은 진짜 몰입도는 뛰어난 것 같아. 형은 이렇게 세트만 해주면 집처럼. 어렵죠. 집처럼 생활할 형이야. 실례합니다. 벌써 드시고 계시네. 라면 드셨어요? 저희 라면을 3개밖에 안 드셨어요. 진짜? 라면 하나에 5만 원이요. 무슨 돈이에요. 돈을 좀 주세요. 돈을. 1,000원, 5,000원. 아니, 저희. 근데. 누나 뭐 하시는 거. 누나 뭐 하시는 거. 오윤희. 누나 뭐 하는 거야? 아니, 누나 뭐 하는 거야? 아둑이. 아하하하. 고맙습니다. 라면 하나만. 라면, 라면, 라면. 그래, 우리 라면이. 맞아, 머릿수는 맞아야지. 그러니까, 머릿수는 맞아. 진짜 귀찮아. 밥 5개, 5개이면. 밥 5개, 1,000원? 오케이. 벌써 얘기한 거예요. 밥 5개, 1,000원. 내가 우리 팀 위에서 1,000원 쏠 수 있어. 그런데 진짜 밥. 밥을 안 먹여? 밥을 안 먹여요. 아까 저 아침에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. 야, 밥이야.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돼요. 지아 씨, 그러니까 돈을 좀 주세요. 아, 이건 20이에요. 이거 20짜리 지금. 20짜리, 20. 20이야, 20. 아, 동정. 자석 없어져요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여봐요! 여봐요! 뭐 하시는 거예요? 여봐요! 야, 민지야! 야, 민지야! 야, 민지야!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! 엄마, 왜 안 열려? 심수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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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지야 뭐야? 아니, 이지야 뭐야? 와, 이거를 쓰러 갔어. 아이고, 고생했어요! 아이고! 어, 2만 원 주고 사 왔어요, 제가. 정말? 네. 그리고 이거는? 훔쳐 왔어요. 훔쳐 왔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살면서 몸처럼 좋고 처음일 것 같아. 여기서 고기를 훔치네. 저거 그쪽으로 보여줬어요. 그래서 그냥 다 와요. 이거 뭐 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